자, 탑 럼볼 대 탑 트위치 이 게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저는 감이 좀 안잡히긴 하는데 상대 리드 제이스라고 해서 너노 나도 힘들어 제이스는 제이스 상대로 내가 어떻게 이겨 방지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탑 트위치 이제 터진다고? 아 어떡하지 아 제이스 특성 없네 제이스 높특성임 잘해봐라 제이스 특성 없네 내가 미드 갈까? 방금 노래 제목이요? 기억 안나는데 하루네 하루 하루 에이템포라는 가수의 하루라는 노래에요 원거리와 근거리 싸우면 돼 원거리와 근거리는 무조건 진거야? 처음 듣는 소린데? 아 추워 미드 제이스 높특성 이거 좀 할만한데 나도 어 너 다 가라 그럼 아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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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찢으라는 저거 씨발 졸랍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1레벨 Q 찍고요 상대방 정글이 바이네요 두꺼비를 맛있게 먹을라 것 같은데 에? 에에에에에에에에해át에에에에에에에이 에에에에에에에에 어잉 뭐야 얘 0시 안해주냐? 에에에에에 Aük 아아 내 Q 내 1레벨 Q 아이고 어떻게 된거야 좋다 뭐 근거리 대 원거리가 오자고 진다는 생각을 할거면 누가 근거리 챔프를 하냐 볼베드 제이스 할만 할텐데 달려들면은 도망치 아 밀어내는구나 근데 근데 택성 없어서 할만 할거에요 이제 내게 못되지 나도 때려도 제가 때려도 나는 그게 있으니까 특성이 있으니까 내가 더 쎄지 좋았어 트위치는 CS만 잘 먹어도 되게 쎄 어 웬일이야 야 진짜 오늘 처음 본거 같다 우리팀이 바텀에서 뭐 이긴거 오늘 하루종일 렌이 바텀에서 다 터져갖고 이긴판이 없어 뭐야 이긴판이 없어 나이스 뭐 하나 했네 저의 시스템 저의 시스템 도전 멀리게다가 지금 파밍도 못하고 있어요 이 시간대에 파밍 못하면은 레벨 차이가 엄청날텐데 저걸 바이였나? 와 뭘 피차는거 봐 와 말다는데 진짜 핵사기 핵사기 저거 3레벨? 나도 3레벨인데 4레벨이다 어 2선 많이 되죠 원래 특성이 일부러 마지막 거 안찍는 애들이 있다고요? 왜요? 마지막 게 제일 좋은데 마지막 거보다 좋은 특성이 없는데 뭐야 어디 날리는거야 안찍을 리오가 없어 이거를 선템은 뭐가냐면은 좀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선템 뭐갈까 공속템에 가야돼 스위치는 공키면 공격력 증가해갖고 잘 숙성해 오케이 딜건 이득이네요 흐허허허 무지막지하게 오케이 조금만 더 생각했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완벽히 힐더 빠졌죠 방전에 노스펠이네 이거는 바위의 갱이 정말 좋았어요 바위의 날카로운 갱킹이 아니었다면 전 못잡았거든요 자이스를 아 바위 갱이 좋네 갱킹이 좋아 아주 맘에 들어 이래서 갱을 부르나보다 적을 처치했어 와 웬일로 바텀 이기냐 자 6레벨 벌써? 제3레벨인데 지금? 칼서링 강인데 이거 벌써? 뭐야 탑도 바위가 갔는데 패시브 때문에 살아났고 골베가 골베 저 패시브 쿨도 엄청 짧은데 벌써 돌은거 같은데요 여기 얼른 떠야되는데 안뜨네 돌았네 햇빛이 말리면 오오오오 선 모락이 제일 낫나? 선 모락 말고 갈게 없다 이걸로 정했다 내 구역 남볼 생각마라 벌써 빌져터? 어떡핳 어떡할라그러냐 그리고 제2스가 6레벨 돼도 딱히 세지는게 없단 말이야 쟤는 나는 6레벨 되면 이제 굶기는데 아 선 모락 안좋은거 아는데 딱히 갈템이 없어 근데 모락 비싸져갖고 어 안좋은거 아는데요 아깝다 거의 다 좋을텐데 지금 저거 피가 얼마 없을텐데 역시나 넌 이미 죽어있다 단지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좋아 좋아 빠밤 노래 뭐야 흐흐흐흐흫 비싼 노래 나와 아 저 좋아한 노래긴 한데 좋아한 노래긴 한데 저게 나오네 아휴 뭔가 좀 안 맞는 노래였어 제가 랜덤 재생을 틀어갖고 노래를 랜덤으로 틀어요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몰라 사실 저게 나오네 마나가 별로 없는데 로밍을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좀 고민된다 이거는 괜히 갔다가 괜히 갔다가 이제 노릇노릇 구워지겠지 트위치 박사삭대겠지 진짜 하지말자 럼블한테 구워질거 같애 아주 맛있게 구워질거 같애 다수도를 따라가면 우리 짐이 나오 적을 차치했어 900원 1000원이네 이거 1000원 벌고하자 적을 차치했습니다 쿠키를 하나 팝시다 그냥 가서 아까 샀던 50원 주고 샀던 쿠키를 그냥 하나 팔자 탑에 갱갱갱 가봤자 저거 공이 안되겠다 너무 피가 없어서 쿠키도 팔지 맙시다 나왔다 궁을 쪼돌았네 이게 짧구나 이게 궁이 공격량 20 증가하고 사거리 300 증가합니다 관통되면서 피해량 20% 감소됩니다 40%까지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티아멧이 원거리한테 적용됐어요 옛날에 그래갖고 티아멧 트위치가 6 티아멧을 갔어 6 티아멧 그게 티아멧 가면 갈수록 중첩이 되거든 그래서 오히려 맞는 애보다 그 주위인 애가 데미지 더 많이 달았어요 아 근데 재밌었는데 아 진짜 옛날이긴 한데 되게 재밌겠는데 맞는 애보다 주위인 애가 더 많이 달아 그래갖고 궁을 키고 때리면은 그 궁이 다 그 트위치 뭐야 티아멧이 다 맞아 일렬로 서있으면 한대가 좀 다 죽는거지 조선인인가 여러분들 다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내용 이해하시는 분들 보면 다 조선인지 뭐 Q올리껴져 그냥 여기서 공속 올라오게 저거 깜짝 놀라네 이거 엄청 깜짝 놀라네 흐하하하핳 오케에이 응 스팔 다 빠졌어요 이제 저있어 어 뭐야 그대로 로밍을 갔어? 뭐야 하하하하 구멍 안가고? 잘 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그대로 로밍을 간게 뭐야 저게 쫑 어? 공을 써버리네? 오케에이 땡큐 땡큐 역시 바이의 갱이 정말 날카로워 아까부터 바이가 올 때마다 게임이 풀리고 있어 컸던겁시다 럼블이 볼배를 죽여도? 다 씹이 안갈꺼야 아마 시공 참평 시공을 시공 참평 시공을 참상하지 맛있겠다 럼블바사삭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 럼블 직가다 본데? 살금살금 쭈쭈쭈쭈 누구야? 날 따라오는게 쭈쭈쭈쭈 아우! 아학하하핳하하하하하 이이이이이 저 곽! 야아. 아 너무 재밌다. 어 개 짜증나겠다 진짜 와아. 지금 무슨 템 살지 돈 쓸고 고민하고 있는데 행복한, 행복한 고민. 돈 쓸 때가 제일 재밌어 원래 게임은. 지금 무슨 템 살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걔를 그냥 죽여버리네. 트위치. 자 얘도 티모랑 같은 쥐니까 티모티콘이 먹힐거에요 복사해놔야겠다 오케이 같은 쥐니까 신발이요? 원래 이거 안가는데 어 탐 많이 갈라고요 방금 느꼈어요 탐 많이 가야겠다 여긴 조금 위험한데 제이스 오면 과연 궁 쓸거 같은데 빠르게 밀고 싶으면 그냥 가자 아 짠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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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와 저도 짜증나겠다 진짜 Q3레벨 Q가 올리면 올릴수록 은신 지속 시간이 늘어날거에요 공속 증가랑 은신 풀렸을때 공속 증가랑 이속이속이 더 오랫동안 빨라지는거라고 그랬어 제이스 나갔나 진짜? 제이스 바텀가서 멘탈 나갔나본데 그때 바텀가 죽어서 볼이 볼벨이 터네 자이 속성된 ㅋㅋㅋㅋㅋ 볼베넌지 호빠빔데 볼베넌지 호빠빔 아닌 것 같은데? 나갔나봐 얘 나갔네 제이짜 나갔네 와아 멘탈로 나갔네 그냥 빠르게 끝내주죠 소나가 있었어 여기 상대방에 비술은 없어진지 오래 ㅋㅋㅋㅋㅋ 이제 고인이 된 태블리인데 내 팀인데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군키고 때리면은 그게 평타가 여러번 때린건가? 그니까 그 뭐야 구인수가 여섯번 때려야 되잖아요 군키고 세명 서있는거를 두번 때리면 다 적용되나 그게? 한방에 여섯명 되나? 그러면 범위공격하잖아 여덟번이야 하여튼간에 여러 명 서있으면 그거 아닌가? 아 주 대상반이에요? 아쉽네 니가 없을만한데 그럼 그냥 트위치가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 하지마 가지마 할께 오케이 니닛지동 ㅋ 와아 졸라 장난이겠다 진짜 와아 야 트위치 진짜 좋다 트위치가 언딜러 쓰기엔 너무 아까워 갱이 너무 좋아 미드가 괜찮네, 티모토가 말려주었고 탑 왜 누워있지? 개 터널 좋았어 씹님 한개 감사합니다 나 영덕스구나 나 눈 사이가 멀어서 조전하기 힘들다 자 빨리 끝내시자 제이스 나갔으니까 빨리빨리 끝내줘야죠, 숨통은 죽여줘야 매너지 아 이정도로 바사사가 안되지 아 그냥 미니언 파밍 으흐흐흫 으흐흐흫 방어막이 있다 럼블의 희망고문 내가 모락은 없어도 이건 있거든 구멍 투성이로 만들어지지 들었어 2600원 돈 개많다 와 집에 가- 어이고 흐흐흫 흐흐흐흐흫 하하하핳하하하하하 흐흐흑 어 졸라장나겠네 진짜 어 이거 뭐야 흐흐흐흑 으흐흐흐흑 흐흐흐흐흑흐흥 아아, 졸라 짱나게네 진짜 어? 이거 뭐야 으으 으흐으으흐흠וק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으으 우와 делает 개짝나 으하하하하핰 와아...뭐 이러냐 와우 세 개 졸랐어요 은혜 공격력에서 이제 루낭가자 돈이 되네 그냥 미띵농니아 감사합니다 버퍼가 갑자기 심해요? 다 버퍼 버퍼 심하다네? 댓글하면 재능을 한 번 지워줄게요 아 다라자님 별풍선 에로엘게 감사합니다 다라자님 에로엘게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라자님 아우 트위치 넉넉해 기분 좋으셨나봐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다라자님 땡큐 땡큐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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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스턴드 2학갱이 그냥 터졌네 이 호파는 모르지만 다 잘했네 우리 팀이 다 럼블렛 끝까지 정신 승리한다 끝까지 정신 승리해 볼벤 이겼다고 이거 봐 하하하하 근데 넌 바르네 하하하하 아 개옵기네 럼블렛 끝까지 더 죽여줘야겠다 아 저긴 너무 위험해 저긴 좀 위험해요 하하하하 근데 볼베 죽게하면은 브론즈 탈출하려나는데 브론즈.. 볼베가 되게 좋아갖고 맞은퇴해서 되게 좋아 저기 역건강하기가 잘 잘 못해서 역건강하기가 사람들이 죽여줄게 브론즈도 입히는구나 브론즈가 제일 잘 털죠 무슨소리 세요 브론즈도 라니요 거의 마스턴데 마스터 튀어요 입히는 거는 하하하 계속 써워 아 니달리가 두번 죽였어요? 아닌데 징크스가 두번 죽은데 징크스 어? 뭐 이상한데? 상대방이 2킬인데 상대방이 2킬인데 우리팀이 3명 죽었어 정글러가 한 명이 죽었어 뭐지? 누구..누가 묻혀갔지? 저..저 1킬을..뭐야 누가 가져온거야 처형이라고요? 아니 그럴리가 없어요 처형은 진짜 웬만한 병신아니고서야 정글러 먹어서 처형 당할리가 없죠 어떤 놈이지? 아뇨 정글러 먹으면 절대 아니에요 정글러 먹으면 정말 파란쪽이 병..파란쪽 병신이지 않은 이상 절대 아니에요 그정도로 병신은 아니라고요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니달리에 왜 니달리가 정글러 먹어서 죽었다고 그렇게 무시하세요 니달리가 그게 병신 아니라고요 설마 그렇게 병신이겠어요 니달리가 정말 롬헛입니다 정말 그 듣는 니달리 기분도 생각해주셔야죠 오 베이가 더블키리야 무슨 끝났다아 좋았어 스위치 바사삭 달지도한다 이제 피가 야 내 쟤 땜에 쫄았었네 맨 처음에 탁 갈라다가 아 좋아좋아 두레고 그만 나와 이제 용이 잘 쳤습니다 사건경일 11월 24일 니달리 죽일 범위에 썼습니다 누가 죽인거야 도대체 아이 설마요 아니라니까요 정글러 먹어서 죽었을 니가 없어요 그만 몰아하세요 니달리한테 아이 정글러 먹어서 죽인 병신이야 정글러 먹어서 죽게 너무하시네 진짜 정글러 니달리 정글 딜량 꼴등이지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추장시간을 드립니다 나는 아니 자 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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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